이 마을에 사는 김재평 씨를 찾으세요. 만약 김재평 씨가 맞을 경우 비밀번호 옮기거나 하신 분을 하면 대답 대신 물건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김재평 씨? 김재평 씨. 와 어떻게 찾아. 여기서 어떻게 찾아 김재평 씨를. 여기 인근에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 어르신 아니야 혹시? 선생님 저기 여기 혹시 인근에 김재평 씨 계십니까? 김재평 씨? 어디요? 여기 위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여기에서 잡히면 끝이다. 여기 형 반박할 데가 없어요. 종국이 형까지 있으면 그냥. 마주치면 끝이지. 와 생각보다. 야 빨리 찾았어 빨리 찾았어. 여기 혹시 잠복해 있는 거 아니겠지? 야 오늘 쫄깃쫄깃하다 야. 아주 쫄깃.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김재평 어르신. 맞으십니까? 케리비에 나오는 양반들이요. 예. 저 김자, 제자, 평자. 선생님 맞으세요? 김자 아니냐 엄마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 저기. 혹시 좀 저. 저희도 힌트를 좀. 아 이거 하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형 그 책 안에 힌트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있는 거니까. 아 이거 개미마을 기돈가? 25페이지. 25페이지. 여기 너무 위험한데요. 16L에 4W가 뭐예요? 잠시 조회. 18. 2. 2. 2. 10. 20. 27. 27. 27. 27이요. 53. 53 27. 53. 53 27. 가자. 가시죠. 53 27. 안 믿어. 자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단순히 여기에서 한 번 쓱. 서울대병원으로 쭉 가서 저기서 이제 좌회전을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 서울대병원에 그 두 건물들이 삽 남아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 건물이 가장 뭐예요? 어? 비싸여 재밌다. 경호템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럼 글로 들어. 야 여기 맞네. 어? 야. 맞네. 역시. 여기 건럭의 승리가 아닌가. 야. 날씨.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지. 여기 옛날 가지고 어떻게. 흑백산이야. 근데 진짜 여기 예전에 많이 왔어. 여기 무조대극. 있었구나. 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할 겁니다. 아마. 응. 여기 맞네요. 아 맞네요. 여기요. 정확하네요. 정확해. 예. 이야. 정확하네. 그대로 있는데 건물이. 똑같네. 이야. 여기. 여기 있잖아. 구 서울대학교. 본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똑같아. 이게 지금 이 사진하고 똑같잖아. 이게 지금. 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본관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본관. 사진 찍었을 당시에. 지금 다른 팀이 그러면 다른 팀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는지 한번 전화를 해보죠. 누가 여기 옆에 오면. 하하가. 여기 근처에 왔는데. 응. 가만 있어봐. 아 이거 무서워서 못 다니겠네. 서울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 아니잖아. 차 아니게 훨씬 빠르지. 절대 이거 내가 훨씬 빨라. 근처로 보고 있네. 그러면. 어서 와라. 이번에는. 어 meant. 네 잠시 후. 에휴. 하여... 쌀쌀쌀쌀쌀쌀쌀쌀. 결혼하겠지 너. işte aquellos 다яли 그 필mmaricated 김. 정국아, 갈 거면 부족해서 가고 내가 저기로 돌아갈게 그래 그래 아직 그대로 있다 지금? 어 그래서 우리